응애, 나 애기 인공위성, 닝갠들의 소망을 담고 우주로 간다. 발사체로 운송 중 트럭과의 공진으로 본체 손상. 응애, 나 초딩 인공위성 본체를 보강하고 진짜 간다. 발사 후 발사체와의 공진으로 연결부 손상. 응애, 나 중딩 인공위성, 진동시험은 이제 정말 완벽하다. 위성 어댑터의 시간차 분리로 위성 텀블링 발생. 응애, 나 고딩 인공위성, 모사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. 가자 우주로.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열수만 장애 발생. 응애, 열저어 시험까지 완료했는데 이제는 갈만하지 않나. 우주 방사선으로 회로 손상. 응, 하, 이제 좀 가자. 내 방사선 설계까지 했는데 설마. 목성과 같은 일부 행성들의 엄청나게 강한 방사선으로 광학기기 손상. 또 연사하게. 결국 전지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원이 꺼짐.